1. 펌킨덱 난 유페라 고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펌킨덱입니다 이 펌킨덱은 제가 마크에서 좋아하는걸 그대로 담아서 만든 덱인데 이게 고스턴 펌프킨이 암흑의 솜을 사용하길래 암흑의 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빨드서치하려고 이쁘게 집어넣고 이렇게 콤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프린세스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추르 펌프킨이라고 얘도 펌핀 얘도 펌퀸이길래 나추르 카드를 좀 집어넣긴 했는데 결국엔 얘네는 둘밖에 안 집어넣고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제 폐에 잡히면 그냥 뭐 싱크로산화시킨 용도?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없어요 그러면 함성카드는 그냥 넘어갑시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풍기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키고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려요 어? 님 E334 좀 비번 E334로 해줘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하지 비번 E334로 해줘요 난 까다롭단 말이야 하지 eles Pues línea 그럼 해보고 wishing 카치 아 meio 확인 galaxy 카치 ㅅ 암무차께 엔엘에 들어갔네 뭐 갑자기 욕망의 하늘을 벌떠는거 아니야? 아! 잠시만 안돼! 성전바바 거울인과 에어포스가 예상이 왜? 예상 왜다! 저분 참고로 케이색 쫓아갑니다 플레이댓 이 덱이 무슨 덱인지 제 영상입니다 오 저 때 시즌 1800대는 많아줄 아... 이거 그냥 하나만 세트 놓을거야 내가 뭘 두 자리 세트해서 오우 오우 때린다 트라이 젖어가거나 하면 너무 세겠다 아! 아프죠 너무 아파 랭크 1 문서주제 왜 이렇게 센거야 제왕의 열선 제왕의 열선 약한거 아 설마 내껄 가자 상대껄 릴리스하고 고스트와 펌프킹 소환 개쏘 너무 세 네 어떻게 참카를 좋아 어떻게 참카를 좋아 좋아 N도 하겠습니다 띠로 님 네 저 만날부터 영전히 3개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 있겠지 어? 참마 저 양산군도 너무 까치잖아 세 네 어 님 잠시만 오 저 개무선가 님 저거 1번 몬스터면 뭐였지? 묘지에 3개 써가지고 그게 뭐였냐 그게 뭐였냐 개 쓰잖아 트라이 젖어받은 하인저 트라이 젖어받은 하인저 쓰시는 거잖아 공격해봐 해봐 난 나츄르 펌프킨을 소환 배틀페이지 나츄르 펌프킨으로 어택 나 이것으로 3개가 되었다 오오 13개야 스페어 트리키야 두고 안아파 어 이길수없어 이거 이길수가없어 저거 트리키지 터지 자 저저받은 하인저 으어얼에영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나 둘 셋 저분이 그냥 양성공장을 모으면 끝이 생겼어 양성공장을 그냥 안 모으고 있어 셋 몸통 빡치게 결국 소환시켰어 저분 액저디아를 모을 생각이 하나도 없다니까 맨날 느끼지만 까노부 플레이벨과 오른팔과 액저디아를 시크로 소환 아니 지지 하이퍼 라이베러기 역시 괴사덱이란 말인가 심프게 죽은 자 가도무 블레인벨 미친 두바늘 시크로 소환 뭐 이래 전기력이 차 보플런 시크론 보플런 시크론 효과 락을 드로 마이탈이 실 마이탈이 실 났어? 설마 4장 다 성공하는데 하나 오 둘 레벨 치다와 레벨 1이다 다시 싱크로 싱크로 소환 미친 또 싱크로 소환이야 보플런 싱크론 보플런 싱크론 효과 도착을 드로 마이탈이 실 미친 하나 하나 셋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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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 잠만 또 싱크로 소환할 수 있어 잠만 싱크로 소환 가능하잖아 그러면 어? 어? 잠시만? 이거 레벨 1만 하나 더 넣으면 뭐 있냐 가능하겠는데? 포메 싱크론과 갤럭시 서포트 엑시즈 소환 멜박의 여자 플로거스 근데 저게 튜네몬스터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맞다 까먹고 있었어 엉? 시즈제 엥겔제 과고 까비 저거 그냥 뭐였지 그냥 일반 몬스터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엑시즈 배틀 펍 배틀이야 때린다 미친 펌프킹 고스트랭왕 펌프킨인데 왜 이렇게 약해 왕인데 왜 이렇게 약해 달려가면서 밟았음 이 마이탈 때린다 이..이.. 펌프킨이 너무 약해 때린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? 님 이거 이길 수 있으나 이거? 어? 오 역전의 카드일 만한게 나왔다 일단 생자마 금단해줄 수 있어 멜두전은 왼쪽다리를 제외하고 엑시즈 왜 나 몸보게 하는건데 님 모아서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펌프킨 들어 포메 싱크론어택 나는 그걸 들었다 뭐 라 고 요 하단 묘지로 가길 원했지 난 카라넬 세트하고 엔다하겠어 설마 트롱 트라이 저저받은 하인존 엑시즈 흐흐흫 왜 내가 말하고 미리 쓰는건데 흐흐흫 엑시즈 감옥 엑시즈 어 흫 흫 생각해야 된다 형이 영상찍고있다고 나도 오프레인인데 아니 그니까 그거 트리밍은 아니야? 아니야 오케미야 저리가 더 밀러 조카 편집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기계끼 형 조카 액체소단계 채권선 위호로 한다 어? 범퍼킹 또 무효됐어 내가 할 생각 엄청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진지하게 하시네 이거 뭐였지? 2,3 하면 되는건데 닌 되게 3짜리가 뭐있냐 액체드의 몸통 밖에 없잖아요 3짜리 몸통 밖에 3짜리 없잖아요 3짜리라고 하면 이거 퀘이자 소환시킬려고 하면 생각 없었어야 되겠다 엄청난 생각이요 그리고 끝났다 오케이 오른팔 왼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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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크로소원 어 싱크로소원 타조 크라우스스 타조 크라우스스 한참 그만하고 또 가 공연경 안쓰게 밀었는데 안그래도 부여되네 또 부여되면서 명됐어 흐흫 엄청난 생각에 빠지게 되겠네 그렇게 게임이 끝났단다 어 뭐였다 오케이 침묵이 죽은자 어? 침묵이 죽은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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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마? 간다 ㅋㅋㅋㅋ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이야 우소다 레벨 2 퍼블럭 시크로 레벨 오하이브 미친 적의 뭐야 이상해 2데 정객해줘 왜 이렇게 정객으로 저번부터 느끼지만 그 로고스 건이 아니 뭔데 거의 2축 덱 수준이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리세스 교과발도 건경 어 4천 10통이야 4천 10통이야 야 4천 데미지 아마도 건경 나와라 비생양 슈팅 겐사 효과말동 그렇다면 난 옆에 있는 항복을 들어갔어 우와 이게 뭐야 아마이소 여물베레어 파이어포스 으아 아 잘못쌌어 에어포스 쓴다는 것을 아 아쉽다 아 그냥 에어포스 쓸걸 아 이게 파이어포스를 3장 집어넣지 말걸 하하하하 파이어포스 3장 집어넣지 말고 성스러운 바보이나 3장나 집어넣을걸 엑스 아깝다 아 네 뭐 이렇게 해서 펌킨드 대 흑조디아 퀘이서 엑조디아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냐 언데드 카드 중에서 공개님 올리는 카드 있나 언데드 카드야? 마두기 있어요 그쪽에 아 마두기가 있었지 마두기를 내가 왜 안집어진 아 마두기를 집어넣으면 됐는데 그럼 무한의 펌프킨 할 수 있었는데 죽지 않는 펌프킨 네 마두기를 빼놓는건데 뭐 그랬구요 이렇듯 지금 가입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플러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시도록 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니 빠이 고맙습니다